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합천댐입니다. 여기 야산에 다람쥐가 한 마리 있는데 이놈이 간이 커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가도 도망을 안갑니다. 지금 열심히 떨어진 도토리를 막 주워 모으고 있죠. 겨울 양식 지금부터 마련하고 있습니다. 합천호 호수 위에 시커먼 거대한 물체가 있어가지고 드론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물 위에 띄워서 설치한 태양광 판넬입니다. 예전 영상에 저희 고향 저수지에도 이렇게 수상 태양광을 설치를 해놓은 것을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뭐 기껏해봐야 면적이 한 천평 되는데 와 이거는 초대형 대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치된 수상 태양광은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총 면적이 14만평인데 거의 뭐 골프장 절반 정도 되는 엄청나게 넓은 면적입니다. 지도에서 거리 측정을 해보니까 야 이 태양광 폭이 220m나 됩니다. 합천호 면적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게 여의도 10개 면적을 합친 것만 한데 이 수상 면적만 해도 여의도 10개 어마어마한 넓은 그런 호수입니다. 여기 설치된 총 태양광 개수는 17개입니다. 1개가 축구장 4개 면적이니까 4 곱하기 17 하면 68이죠. 축구장 68개를 태양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설치공사가 끝난 지도 오래 안됐고 지금 21년 말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전력 생산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색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녹색이죠. 이게 이제 녹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올해는 가을 장마라 해가지고 9월달에 남부지방에 비가 꾸준히 계속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이렇게 녹조가 번성하다는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영상을 찍은 날짜가 정확히 9월 29일입니다. 밤에는 날이 썰렁할 정도로 쌀쌀한 그런 기온이었는데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녹조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네요. 합천호 상류 위쪽은 지금 거창입니다. 그 거창 덜판에서 농수로 해서 흘러나온 물들이 합천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염료들이 많죠. 화학비료나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막 유입이 되가지고 지금 녹조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수상태양광 환경안전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수지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햇빛을 차단을 했는데 햇빛을 차단하고 나니까 오히려 차단 안 했을 때보다 녹조 발생량이 더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합천호에는 이 태양광 설치하기 전부터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햇빛이 저수지 바닥까지 다치를 못하죠. 그렇다보니까 바닥에 있는 수초들 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식물들이 다 죽고 없어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골에 태양광 설치하면은 반드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 지역사람들도 태양광 설치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찬성을 했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은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해가지고 여기 저수지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찬성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 합천호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 1,400명이 여기 태양광 사업에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의 4% 정도 되는 31억원을 주민들이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31억이나 투자를 했느냐 하면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줘가지고 주민들이 그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지분수익금이죠. 그걸 매년 3억원씩 그 동네 주민들에게 배분을 해준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 투자비가 엄청 큰데다가 이게 한 10년 정도 돼야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0년치 후에부터 이제 순수익이 나오는데 태양광 판넬 수명이 20년밖에 안 되는데 그 뭐 20년 동안 투자금의 100%밖에 이익을 못 보죠. 그러니까 큰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자 축구장 68개 면적에 태양광을 깔아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얼마나 되냐 따져보면은 이 전기 나오는 거는 합천군민 사용하고 조금 남는답니다. 합천군 인구가 지금 4만 3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인구가 사용하는 전기밖에 생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전 부채가 200조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천연가스하고 석탄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원재료비가 상승을 해서 생산 딱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데 전기요금은 못 올리고 정부에서 억제를 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원인으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거 이걸 원전 가격보다 8배나 비싸게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적자 날 수밖에 없죠. 다행히 지금 합천호에는 국산 태양광 패널을 썼답니다. 그런데 만일에 중국산을 썼다면은 거기에는 각종 중금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이 중금속으로 오염될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다 쓰고 나면은 이제 폐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일에 민간사업자가 이런 태양광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 철거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중금속들이 이 호숫물을 다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 서해안에 설치한 태양광도 그 갈매기 똥으로 다 뒤덮여가지고 지금 빛이 안 들어가서 발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 가보면은 야산이나 농지도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저 서해안 쪽에 가면 폐염증 같은데도 엄청난 대규모로 깔아놨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이게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 태양광 에너지 100%를 받으면은 전기로 만든 것은 8에서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없는 밤에는 생산을 못하죠. 전기를 낮에만 전기를 몇 시간 동안 잠깐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전기 생산 양이 원전에 1.5기 밖에 안된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밤에는 전력을 생산 못하죠. 그래서 밤에는 무조건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녹조가 가득 찬 이 물이 결국에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낙동강 유역에 있는 창원, 부산 사람들은 이 물을 정화해서 먹습니다. 이게 녹조가 죽을 때 독성도 나온다는데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수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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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